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주 동안 잘 지내셨죠? 자, 그러면 먼저 지난주 공부했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대해서 봤죠. 개설등록, 그 등록 중에서 법인의 등록기준이 중요합니다. 법인의 등록기준, 그리고 등록 절차, 이 법인의 등록기준 중에서 보면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데 지금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은 지금 시행령 입법 예고가 되어 있고요. 9월경에, 지금 국토부에 제가 연락해서 물어보니까 9월경에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삭제될 예정이랍니다. 자, 등록 절차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결격사유. 결격사유에서도 바뀐 게 집행유예 기간, 옛날에는 집행유예 기간만 결격사유였는데 지금은 집행유예 경과 후 2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가 있는데요. 중개사무소. 1등록, 1사무소가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겸업, 그리고 고용인, 고용인이 바뀌었다고 했죠. 고용인, 고용 숫자가 개공 플러스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됐습니다. 만약 5배수를 초과해서 고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리고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장등록, 그리고 휴폐업 이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 보겠습니다. 중개계약, 그리고 부동산 거래정호망, 개업공개사 등의 의무, 중개보수. 오늘 하는 내용도 한 8문제 이상 출제됩니다. 지난주에 한 내용도 8문제 이상 출제되고요. 첫 주에 한 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죠. 이 보정설정 금액이 이게 2023년부터 2배로 인상됐죠. 옛날에 개인 1억이었는데 지금은 2억, 법인은 2억이었는데 4억으로 2배로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개업공개사의 의무와 책임 중에서 기본윤리가 있습니다. 기본윤리는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가 있는데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이거는 개공하고 소공에게만 해당되고 보조원에게는 해당된다는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무,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이 지켜야 될 의문데,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무는 공인중개사 법에는 명문규정이 없고 판례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로서 인정하고 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무는 명문규정은 없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밀준수 의문데요. 비밀은 개공 등입니다. 따라서 사장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비밀을 지켜야 됩니다.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도 비밀을 지켜야 되고요. 다만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누설해도 됩니다. 그리고 비밀은 영원히 준수해야 됩니다.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준수해야 되고요.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진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누설하게 되면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는 것은 오직 비밀 누설 요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 전체에서. 자, 다음은 개업공인개사 등의 금지행입니다. 역시 금지행위도 개공, 소공, 보조원 모두 하면 안 되는 행위고요. 만약 이러한 금지행위를 하면 개공은 임의적 취소,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소공의 경우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이 매무수거 1번부터 4번까지는 1년 이하의 진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관직상투, 시공시, 나머지는 3년 이하의 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 누구든지는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죠. 아파트, 입주자, 커뮤니티 이런 분들은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등록 취소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중계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입니다. 중계대상물이 아닌 건축자재 매매를 업으로 해도 금지행위 아닙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지만 교환업, 임대업, X 이 말은 금지행위가 X 아니다. 그러므로 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무등록 중계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계를 어뢰 받거나 무등록 중계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금지행위고요. 중계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됩니다. 네, 어떠한 명목으로도 안 되죠. 그래서 국선작가의 미술품을 한 점 선물로 받았다. 선물 명목으로 받았다. 금한 양을 감사의 표시로 강곡하게 받으라고 요청하여 마지못해 이를 수령했다. 전부 안 됩니다. 중계보수만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되고요. 중계보수 외에 권리금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 그 다음에 분양대행수수료 이런 것들은 중계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수표를 초과해서 받았다가 부도가 나서 현금하지 못해도 위반이고요. 현금을 초과해서 받았다가 돌려줘도 위반이 되겠습니다. 초과해서 받기로 했다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 X,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이러한 금지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 매매계약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 규정이지 효력 규정은 아닙니다. 중계보수 초과해서 받았다고 해서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거짓된 은행, 그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행위가 거짓된 은행인지는 사회 통념상 판단해야 됩니다. 의뢰인이 진실을 알았더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게 매무수건데요. 다 동그라미 해놨죠. 안갈라고. 매무수건은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자, 그 다음에 관직상투, 시공시. 이건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계하는 경우 분양 관련 증서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통장, 주택상환사체, 철금인증서,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이럴테면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주택법에 규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어뢰인하고 직접거래 안 됩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어뢰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와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직접거래는 어뢰인하고는 단 한 번만 해도 직접거래 금지형입니다. 단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업으로 해야 되니까 단 한 번만 매매했다고 해서 그건 매매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죠. 거래당사자 쌍방대리는 안 됩니다. 일방대리 X 이 말은 일방대리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투기조장, 미등기 전매 등 투기조장 하는 것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개공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 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동 구성은 외의자와 공동중개 제한 소위 왕따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왕따 시키는 것. 왕따 시키는 행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매를 꼭 암기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는 11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는 우리 카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번에 있는데요.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매무수거 관직 쌍투 시공시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 행위고요. 자, 다음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절차입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가 뭐냐 하면 시공시입니다. 시공시. 개공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 제한하는 경우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고요. 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데요. 운영하려면 먼저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성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신고인으로부터 신고 접수를 받고 신고 접수를 받고 나면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의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되고 조사 및 조치 요구받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센터에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고센터는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를 하고요. 그리고 직전달의 신고 접수 처리 결과를 매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계대상물 확인설명 의무입니다. 중계대상물 확인설명 의무입니다. 확인설명하는 것과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하는 게 차이점이 있죠. 자, 확인설명은 의뢰받은 경우에 중계 완성전에 미리 설명을 해야 됩니다. 확인설명서 작성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확인설명서를 작성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은 누구한테 하냐면 취득 의뢰인에게만,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근데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는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를 해야 된다. 설명은 일방, 교부는 쌍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할 때는 말로만 설명하면 안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성실정확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면적이라면 토지재장, 임례재장, 건축물대장을 보여줘야 되고요. 권리관계라면 등기사항증명서,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라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부할 때는 근거자료를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설명서 서식, 1의 서식부터 4의 서식까지 그 해당 서식을 교부하면 되겠습니다.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죠. 그리고 이 확인설명서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자, 그러면 확인설명을 누가 하느냐 하면 개공이 해야 되는데 소공도 중개의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교부는 개공 또는 소공이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소공은 교부할 의무는 없고 보존할 의무도 소공에게는 없습니다. 자, 확인설명을 잘못한 경우 개공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고유 소공은 확인설명 안해도 되는데 하면서 잘못 설명하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하면 6월 이하의 자격정지고유 국토교통부령의 개별기준은 3개월입니다. 3개월 이하 자격정지라는 말은 X입니다. 6개월 이하인데 다만 국토교통부령의 개별기준은 3개월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교부인데요. 개공이 작성교부여야 되고 안하면 업무정지고요. 소공은 작성교부 보존할 의무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업무 위반하면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입니다. 시험에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면서 또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계약서 확인설명서의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 모두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거 시험에 거의 한 문제 나오죠? 확인설명하는 것과 확인설명서 작성교부하는 것 반드시 구분하셔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설명해야 될 사항하고 전속중개계약 정보공개해야 될 내용을 비교해야 되는데 확인설명, 기권, 예공상태, 환지세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거래 예정금액, 중계보수 산출내역,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바닥면 및 도배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취득관련 조세인데요. 이 노란 글씨, 이거는 시험에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공개해야 될 내용하고 확인설명해야 될 내용,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 이 밑줄 친 것은 확인설명만 할 내용이고 정보공개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네 가지. 그런데 이 공시직가는 또 정보공개는 해야 되지만 확인설명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공개해야 될 내용하고 확인설명해야 될 내용,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게 다섯 개죠? 중계보수 산출내역, 토지용계획, 바닥면의 상태, 취득관련 조세는 확인설명만 할 내용이고 정보공개해야 될 내용은 아니고요. 공시직가는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는 해야 됩니다. 다만 임대차는 안 해도 되지만 그러나 확인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기권, 예공, 상태, 환지세 자,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권, 예공, 상태, 환지세 꼭 암기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는 6번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입니다. 개업공개사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만약 그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됩니다. 설명하고 대신에 설명하거나 액습니다.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소유자 등의 확인인데요. 개업공개사는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신설된 규정입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매도인에게 주민등록증 봅시다. 개인정보 공개하는 거 동의하냐? 이런 말 할 필요 없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개인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건번호, 외국인등록번호는 법령의 규정 없이는 수집처리, 가공하면 안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이게 불응하면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해야 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계약서,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 3개 비교인데요. 보존이 다르죠. 보존,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이라는 게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명, 계약서 확인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하는데, 개공, 소공이 하는데, 전속중개계약서는 개공만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 없습니다.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계약서 작성 의문데요. 계약서 작성은 개업공개사가 작성해야 됩니다. 단, 소공도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소공도 작성할 수는 있다. 언제 작성하냐면, 중개가 완성된 때 작성해야 됩니다. 중개 완성도 안 된 때는, 계약서 작성하면 행정사법 위반입니다. 즉, 그냥 대서만, 대필만 해주면 안 된다고요? 손님들이 와가지고, 이대로 적어주세요. 10만원 드릴게 해가지고 적어주면 행정사법에도 위반되고, 또 나중에 손해배상 책임도 있습니다. 중개 완성된 때,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고, 5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5번에 보니까, 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토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서 확인설명서 모두, 계약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고요.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공개사가 있다면, 소속공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거짓계약서, 따옹계약서, 업계약서 적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소속공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서 필요적기 대상입니다.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암기해야 되겠습니다.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사항, 거래금액, 그리고 계약금 지급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 내용, 조건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아홉 가지 암기해야 됩니다. 시험에 잘 출제됩니다. 우리 암기프린터는 구분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상, 금인계약서 필요적기 대상은, 당모가지 계 대가리 중위조한다, 당사자 목적부동산, 계약년월일, 대금 및 직업일자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공개사가 있을 경우, 계약공개사 인적사항, 계약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경우, 계약조건 기한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금인받을 일은 중개와 관련해서는 교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이 시험에 금인계약서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계약서 빌려직기 대상,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이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